안녕하십니까 포티즈버다우스 반지사장입니다 오늘은 신발사장 없이 저 혼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골프 되게 많이 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골프가 엄청 붐이 됐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지금 엄청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제 주변에도 되게 꼴린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골프 치러 가자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골프씬에 유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골프복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캐주얼 무드가 골프복에 접목되는 일도 벌어지고 에어조단 골프화 이런 것도 엄청 인기죠 골프복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프복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랑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 잡지 혹시 아시나요? 더 그린컵 매거진이라는 잡지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호예요 참가 내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잡지인데 이게 봄 여름에 한번 가을 겨울에 한번 나오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 측에서 저한테 이 골프웨어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제 여기 기고를 하다가 지금 오늘 이제 콘텐츠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린컵 잡지 다음 호가 나오면은 제 글이 실려 있을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도 이게 이제 더 그린컵이랑 클로브라는 브랜드랑 협업해서 나온 스웻셔츠예요 놓여진 이런 바람막이도 이건 르소넷이라는 브랜드랑 그린컵이랑 협업해서 나온 이 풀오버 바람막이 골프 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약간 요런 스타일로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골프웨어라는 게 사실은 왜 이렇게 요즘에 그 스트릿 캐주얼 무드가 막 골프복에 접목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골프복이라는 게 가장 일상복이랑 같은 옷을 입고 하는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대부분의 다른 어떤 운동들은 좀 그 운동을 위해서 좀 특별히 디자인된 그런 운동복이죠 진짜 그 운동만을 위한 경기복을 좀 입는 경우가 많은데 골프는 그래도 제일 일상복에 가까운 형태의 옷을 입고 하는 스포츠다 그래서 골프가 이렇게 태동된 시기부터 쭉 골프복의 역사를 보다 보면 사실 옛날 이제 자료 화면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옷이거든요 뭐 남자들은 당연히 다 셔츠에 넥타이 메고 그런 스포츠코트라고 그러죠 트위드 자켓 같은 거 그 당시에 이제 스포츠웨어 그 당시에 사냥하고 뭐 컨트리에 나가고 필드에 나가고 할 때 승마하고 이럴 때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골프를 친 겁니다 그래서 뭐 니커보코라고 해서 이렇게 양말 이렇게 종아리까지 올려 신고 뭐 이 정도는 있었는데 거의 보면 그냥 그 당시에 입던 옷이에요 그 당시에 입던 캐주얼함 그 당시에 입던 스포티한 그런 옷을 입고 쳤던 거고 골프복을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그레이저널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1950년대 그 골프복 골프레인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턱 잡힌 울바지죠 그냥 울바지에다가 폴로 셔츠 입고 구두 형태로 생긴 골프화 신고 이러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또 70년대로 넘어가면 이거 딱 봐도 뭔가 이런 70년대 같은 풍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골프복은 항상 그 시대의 트렌드를 그냥 그대로 반영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70년대 사진 보면은 이 밑에 바지 단까지 안 나와서 그런데 약간 70년대 이렇게 나팔바지 플레어 팬츠 입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색깔을 쓰는 톤 이라든지 라는 걸 보면은 굉장히 70년대 풍이 바로 보인다 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골프복도 굉장히 기능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더 몸에 달라붙고 훨씬 화려하고 각종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제 골프복을 만들면서 뭐 스트레치도 되고 이제 모이스처 위킹도 되고 이런 기능을 막 넣으면서 이제 골프복이 조금 더 화려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현대 골프복이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생기고 팬데믹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뭐 스트릿 캐주얼 무드가 런웨이에도 올라오고 좀 이런 패션 트렌드가 2020년도에 들면서부터 골프복에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이론입니다 르키 파울러 이니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친구 보면은 이제 되게 유명한 게 스냅백이라고 그러죠 약간 평창 스냅백에다가 이 크라우니 좀 뉘에라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쓰고 나오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이 리키 파울러 옷 보면은 굉장히 뭐 화려하게 입죠 엄청 화려하게 입고 진짜 젊은 느낌이 확 들게 이제 푸마가 스폰서 사잖아요 그래서 푸마의 모든 옷을 입고 푸마 신발 신고 근데 이 모자를 딱 보면은 이제 이런 스냅백을 사실은 골프 선수들이 쓰고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볼캡 형태의 모자를 썼었지 근데 리키 파울러가 이 모자를 쓰면서 굉장히 좀 약간 센세이션 했다 스트릿 캐주얼의 한 그런 무드를 골프복에 좀 접목시켜서 이제 스타일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던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됐었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키 파울러 옷 입는 거 보면은 되게 화려하게 잘 입죠 옷은 이제 푸마에서 나오는 골프웨어를 입기 때문에 옷까지는 그렇게 막 캐주얼 무드를 내지는 않는데 아마 이 리키 파울러한테 골프복 브랜드를 디자인을 해서 너가 입어라 이러면 아마 옷도 굉장히 더 뭐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도 더 좀 캐주얼한 무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 사람은 필 미켈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저씨는 1970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살이 넘으셨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이 사람 되게 모노톤으로 많이 와요 옷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올블랙으로 많이 입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지만 회색으로 입고 폴로도 까만색 모자 까만색 심지어 이 사람은 신발도 까만색 신거든요 이게 이제 클럽이랑 옷이랑 전부 다 그 캘러웨이에서 협찬을 받아요 자료 화면을 보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사실 요즘에 골프복들이 트렌드가 엄청 화려해지고 막 컬러풀하고 막 이런데 그 와중에서 그 약간 이제 뭐 나이도 나이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90년대 정도의 그런 클래식한 그 옷의 느낌을 좀 그대로 계속 입고 있는 골프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샷 보시면은 그냥 올블랙 바지에 블랙 폴로에 이런 뭐 새들슈즈라 그러죠 새들슈즈 같이 생긴 구두 형태의 골프화를 신고 나옵니다 네 이런거 보시면 이렇게 올블랙으로 잘 입죠 그래서 이제 로고도 별로 안 드러나요 뭐 팔에 캘러베이 조금 써 있고 이제 이분이 kpmg라는 회사에서 스포는 봤는데 이 항상 이 kpmg 로고가 써 있는 모자를 쓰고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입으니까 이 kpmg 로고가 너무 딱 드러나는게 너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도 이 kpmg 모자를 샀습니다 예 신발사장도 이거 kpmg 모자를 샀고 뭔가 항상 좀 아 저 사람 필 미켈슨 스타일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스타일로 입을 수 있다는게 저는 뭐 이분의 어떤 그런 취향이 확고하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다 요런 사진 보시면 이게 되게 전형적이죠 네 멋있어요 또 이제 실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골프복에 좀 신경을 쓰기 귀찮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그냥 뭐 좀 점잖게 입고 싶은 분들이나 너무 화려한 거 싫으신 분들은 저는 이 p.l 미켈슨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남자 골프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것 같지만 또 다 잘 입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제 스폰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해당 시즌의 옷을 또 입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브랜드가 입혀주는 대로 입는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고 나오는 골프 선수가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빌리 호셜 이라는 미국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 뭐 이런 축은 아닌데 이 사람이 그 랄프로렌에서 옷을 협찬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랄프로렌의 룩을 많이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딱 보면은 이런 파이브 포켓 팬츠도 입고 나올 때가 있고요 이런 굉장히 핫핑크의 이렇게 그냥 튀는 컬러의 바지긴 한데 이렇게 심플하게 매치를 하니까 또 이것도 괜찮죠 이 사람이 많이 입는 게 이런 그냥 심플한 바지 색깔 뭐 하얀 여기선 지금 화이트 팬츠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폴로를 입었는데 이렇게 그냥 스트라이프 폴로를 되게 많이 입습니다 보면은 스트라이프 폴로 입는 사진이 꽤 나오거든요 랄프로렌 골프라인이죠 RLX라고 써 있는 브랜드의 스트라이프 폴로를 입고 이 모자만 그 클럽이랑 같은 브랜드의 모자를 통일을 해서 씁니다 되게 전형적인 이게 이제 그 폴로 랄프로렌 룩이잖아요 이런 바지에다가 이 벨트도 가죽 색깔 벨트 하고 이런 스트라이프 좀 프레피 같은 느낌의 스트라이프 폴로 셔츠 입고 그 다음에 핑 모자 딱 쓰고 저는 이 정도의 어떤 룩이 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응용해서 입으시기에 좀 좋지 않나? 이뻐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발은 안 나왔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냥 폴로 옷 입은 거예요 올리브 그린색 심지어 파이브 포켓 팬츠 입고 그냥 네이비색 폴로 마크 딱 있는 폴로 셔츠 입고 이 빌리오 셔을 보면은 그냥 굉장히 미국 아저씨 같은 이 폴로 랄프로렌의 그런 프레피 룩을 그냥 필드에서 입는 이런 느낌 되게 가깝다 그래서 저는 뭐 응용하시면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PXG는 조금 약간 이 폴로 하고는 약간 막 이렇게 잘 붙지는 않는 느낌 로고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핑 쓸 때가 더 멋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이분이 그 벨로시티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협찬을 또 봤는데 이 벨로시티 글로벌 또 협찬 모자를 쓰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그냥 폴로 모자 쓰고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런 거 요런 룩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브랜드를 이 폴로 모자 되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폴로 모자 쓰고 나왔을 때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다 빌리오샤갈 선수 같은 경우 신발은 풋조이를 신거든요 그래서 폴로에 풋조이 구두 신고 모자를 이제 클럽 브랜드의 모자를 쓰거든요 저는 이렇게 브랜드를 믹스하시는 방법은 약간 요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골프 전문 브랜드도 많으시잖아요 그 브랜드가 이제 로고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바지 상의 모자 막 신발 이렇게 너무 제 가까이 이렇게 믹스 하시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가 주시는 게 그리고 약간 좀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특히 스포츠 브랜드들 뭐 대표적인 게 나이키랑 아디다스인데 요거 좀 같이 안 입으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안 폴터라고 영국 골퍼가 있습니다 이분이 트레이드마크가 이 체크무늬 바지에요 이분이 체크무늬 바지만 엄청 입고 나옵니다 그 뭐 다른 당연히 이제 솔리드 한 거 입을 때도 있는데 이 체크무늬 바지가 이분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에요 예 시그니처인데 아 이분 보면은 색깔도 또 엄청 화려하겠어 보면은 이런 거 보면 뭐 완전 막 주황색에 하늘색 들어간 이런 그 체크무늬 바지에 또 그 체크무늬에 있는 하늘색 폴로를 딱 입고 여기 마스터 카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 체크무늬가 마스터 카드 로고에 맞추신 깔맞춤 한 거 아닌가 그냥 솔리드 한 거 입을 때도 엄청 튀는 색깔로 매칭해서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막 라벤더 색깔 바지에다가 엄청 더 진한 라벤더 색깔 폴로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그 골프 룩을 보면은 이거 거의 금색 골드의 그 컬러의 폴로에다가 브라운색 바지 폴로폴로 이거 되게 약간 뭔가 좀 레트로한 무드를 본인이 이렇게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은데 재밌어요 이 아저씨 옷 입는 거 보면은 자기 확고한 스타일이 있다 브랜드에 입혀지지 않는다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다 약간 이런 좀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안 폴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기 스타일이 있는 아저씨다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스타일이 있다는 측면에서 멋있다 약간 투머치로 보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보면은 엄청 화려하죠 이거 그 실크 바지 같은 거 꽃무늬 실크 바지에다가 핑크색 폴로셔츠 입고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체크바지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골퍼분들 근데 체크무늬 바지 입을 때 좀 주의하실 게 상의는 무조건 솔리드 입으셔야 되고요 심플하게 가셔야 되고요 체크무늬의 색깔이랑 상의랑 맞춰 주셔야 됩니다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체크무늬 바지만 입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다른 아이템들도 좀 약간 화려하게 입으시는 경우 가끔 있고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마주치고는 하는데 저는 조금 네 바지에 포인트 주실 거면 그냥 바지에만 주시는 게 좋다 사실은 골프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복에 가장 가까운 옷을 입고 하는 게 골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멋있는 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그냥 필드웨이 입고 나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에티켓이랑 골프장마다 드레스코드가 있잖아요 그 드레스코드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깃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반바지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반바지가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의는 꼭 턱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바지에 꼭 넣어서 입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에티켓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약간 무너지는 추세이긴 해요 뭐 너무 캐주얼해지다 보니까 뭐 턱인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바깥에 꺼내서 입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컬러 없는 거 입고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에티켓은 좀 저는 지켰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실루엣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뭐 룩적으로 좀 다른 무드를 넣어 주시는 거는 좋다 네 팁이라면 팁일까?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되게 옛날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시는 거예요 골프복을 여기 보면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1966년도에 마스터스 대회에 벤 호건이라는 골프 선수랑 아놀드 파머 아시죠? 그 우수한 마크로 유명한 아놀드 파머 되게 전설적인 골프 선수인데 두 분 다 전설적인 골프 선수죠 이분이 이렇게 딱 그 골프 티오프 하는데 딱 서있는 사진이 딱 있는데 아 이거 보면은 제가 보면서 아 진짜 이거 예술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 이 벤 호건 보면은 울바지 입고 있어요 회색 울바지 딱 보면은 칼 완전 칼같이 주름 딱 잡아가지고 원턱 바지죠 턱 턱이 있는 거 같아요 턱 있는 바지에 하얀색 셔츠인지 폴로인지를 입고 네이비색 가디건을 딱 입고 이렇게 하얀색 뉴스보이 캡을 딱 썼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아놀드 파머 같은 경우는 다 네이비색 그냥 옷을 그 바지에다가 가디건 입고 안에 약간 그 병아리 노란색 같은 네 그런 폴로를 입고 있는데 구두도 이제 골프화도 보면 그 당시에 66년도니까 당연히 이제 구두 형태의 골프화를 신었을 거고요 골프 담배 딱 물고 있는데 아 이게 어떤 되게 60년대 남자들 이게 사실은 이게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뒤에 이제 갤러리 분들 옷 입은 거 보세요 이게 딱 그 60년대 미국이거든요 이게 60년대 미국이라는 게 남성복식사에서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고 어떤 그 되게 중요한 골든타임이었거든요 황금국이었기 때문에 골퍼들의 룩도 당연히 이렇게 좀 우아하고 멋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뭐 저의 이론인데 이 룩을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도에 가지고 와서 응용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지금 한국에 이거 비슷하게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매니앙메이션에서 골프라인을 되게 조그만 캡슐 콜렉션으로 낸 적이 있어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60년대 벤 호건하고 아놀드 파머 같은 무드를 현대에 맞게 풀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신발도 골프와도 세드슈즈 딱 신고 모자도 그냥 볼캠 아니고 뭐 바이저나 이런 파나마 앱 같은 거 딱 쓰고 이런 어떤 바지의 라인이라든가 이게 요즘 이제 퍼포먼스를 좀 강조하는 그 골프복 브랜드에서는 요런 바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클래식하게 이런 거 좀 멋있는 저는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니트 폴로 입고 바지 이렇게 있고 이거 아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바지도 약간 폴리 혼방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성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의 골프룩 좀 우아하고 멋있지 않을까 물론 실력이 안 돼서 막 뛰어댕기셔야 된다 공 막 잃어버리고 막 찾으러 다니셔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력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요렇게 쫙 우아하게 입고 딱 치고 이렇게 싹 걸어 다니시면 아 여기 필드위에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운딩 슬슬 시작하실 텐데 저는 올 봄에는 약간 요런 레트로 무드를 한번 입어볼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실력은 안 되지만 저도 계속 백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옛날 골프 선수분들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여기는 이제 제가 보는 게리 플레이어라는 선수인데 뭐 보시면은 되게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당시에 옷을 그대로 입은 거라서 지금 보면 되게 레트로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예 그 한번 부화시켜 보는 것도 어떨까 네 이 게리 플레이어 사진 보면 이거 보면 진짜 이 바지 자체가 벌써 옛날 바지잖아요 네 니트라 이런 모자도 그렇고 굉장히 그냥 옛날 무드인데 네 뭐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코프복이 뭐 심플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남자 뭐 바지랑 그냥 폴로 셔츠 여름이면 특히 뭐 그걸로 밖에는 멋을 낼 방법이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실루엣하고 컬러가 되게 중요해지죠 근데 그냥 바지랑 폴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바지의 실루엣 어떤 폴로 셔츠의 생김새 모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무드를 얼마든지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보면서 즉 골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엔 또 진짜 뭐 되게 캐주얼한 무드를 내는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있고 꼭 골프 전문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아도 예 요즘에는 얼마든지 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감각을 필드웨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힌트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타일을 변화를 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새 시즌을 위해서 새 라운딩을 위해서 골프복 장만하실 분들 요 방송 보시고 좀 좋은 힌트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골프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쪽 측면에서